아 왜 이러는 거야 이 구멍 아 무슨 부검을 이렇게 뚫었어 아 이게 안 맞아 약간 막목하네 이렇게 하고 내가 볼 땐 이거 하나로 연결은 돼야 돼요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 포기해야죠 어? 그거 포기해야 맞는 거죠 야 무슨 포기를 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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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어 지원아 이리 와 지원아 이리 와 지원아 이리 와 봐 지원아 지원아 야 지원아 됐어 지원아 지원 지원아 됐어 야 됐어 여기만 끼면 돼 여기만 아 와 와 와 진짜 우리 형 야 우리 형 진짜 형 너 이제 잘라내요 무슨 수술을 하는 것 같아 아 으악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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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형 태워볼까요? 종이 한번 태우자 왜 하고서부터 신기하지 우리가 제발 안되게 야 안되는 듯 좀 형토를 메꾸면 돼 세고 나오는데 형 제발 제발 성공하게 붙였어요? 어 붙었어 자 연기 나간다 이제 아 여기 아 이게 아 이게 안 맞아 지원아 아 됐어 어 뭔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나온다 그지? 형 봐봐 더 많이 어 많이 나온다 야 나오잖아 나오잖아 오 많이 나온다 야 응기 나가지 나오잖아 응기 야 화장실 나오지도 않아 지금 연기 진짜로요? 진짜로? 화장실 연기 안 나온다고? 안 나오잖아 형 냄새가 이게 심각한데? 이건 화장실 냄새야 아니 무슨 화장실 냄새야 그럼 형 아 형 화장실 안에 냄새 맡아봐요 형 숨을 못 쉬겠는데 안 나는데? 형 벌써 진독된 거예요? 야 눈을 다 빠져만 그러니까 연기를 막아야 되는 거야 아 맵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눈이다 형 눈이다 매워 아 매워 아 매운 거 아니고 야 아 매워 아우